이제 가장 큰 바이러스에 있는 군대 직업인거에 비판이 버튼이 없는데 주방 입장에 비판이 막혀서 딱 맞네 딱 맞게 나와 진짜 공부한 물건들이 하나에 들었어요 다행히 요새 포인트야 포인트 우리 집에서 내일 입을 거를 서러 가자 일단은 내일 입을 거를 사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J.J.지구 J.J.지구 여기 발이 아플 것 같아 아니 여기 보니까 안에 쿠션 되어 있어 그래 한국인과 함께하는 고압군 안내하시는 분 계시고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오시면 큰길쪽에 5분 거리 있습니다 늦겠다 잘하면 지금 갈까요? 저기서 투자판 하나만 봐라 아 투자판이요? 구경하네요 준비한 김종국 폭로 욕심 sembler 발걸음 금주 비교 오이 여기는 심플 그리고 아아 그냥 여기 앞장에 일부 신경쓸게 많았대. 선아는 다 잘 해야 되니까 신부! 입장! 신경쓸게 많으세요. 행복하게 사는 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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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만 앨범 지금 어빙은 약국 성정지 되나요 완전? 이태원 가야겠어요 들리지 않고 이것이 첫 마디에나 입 Attorney 어느 정도 걸렸네 고춧가루 아 저기서 주문해서 찾는거네 포크리 하나랑 미트볼? 미트볼이 유명하다고 들은거 같아 포크리 어제 먹었으니까 연어필레 하자 연어필레? 오빠 저거 안좋아하잖아 여기서 먹을수 있는거 먹어야지 어제 저거 먹었으니까 귀여워 연어필레는 미트볼 포화상이랑 포크로무 싸우면 뭐야? 아 나왔다 유행 이름은 포크로무 싸우면 puedior 아래서 소스 없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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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스틱 바지 부수 고춧가루 가윈 이쪽 Only 3-4уры 오징어 오징어 peut토스 오징어 오징어 칼une investigators 파괴 채우기 2분정도 시리즈 당근 모짜렐레스 양파 찹쌀 고춧가루 아주 잘 틀림없이 1분정도 1분정도 3분정도 5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4분정도 12,900원 4개에 7,900원 국그릇용 2개가 9,900원 다용도 접시 4개에 12,900원 다용도 접시 4개에 12,900원 다용도 다용도 중 막걸리도 다리 그리고 7,900원 막이 없어서 하나 더 샀습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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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 1억을 내릴 거세요 아 나가야 되는데 식구촌이 어떻게 올라와 내일까지는 순간 비가 점심할 예정입니다 내비동만 쳐졌나보네 오오